마음에 들었고요. 이제 이야기 끝 들려드리고요. 이제는 참을 수 없어. 미친 국수는 벗어나 보려오는 귀한 날. 아,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그렇게 이어 왔는데 내 맘은 이야기를 끝내려 해. 너와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이야기를 덮으려 해. 아직 서로의 가정이 남아있다 해도.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우리에게 밀려오는 무력함에. 서로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잖아. 이제는 아닌 것 같아.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너와 나 사이 그 어느 것 밑에 있는 것을. 이야기를. 이야기를. 거꾸려 해. 아직 서로의. 주님. 하나. 이 날에도. 아마 시스템과 . 오오오오오. 후우오오. 취azями장 ب여도. 오오오, 취ohn장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이 약일을 운내려 해 너와 마사이 어디 두 번째 있는 곳을 이 약일을 덮으려 해 아직 술은 정이 남아 있나라도 이 약일을 끝내려 해 이 약일을 덮으려 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손 못 빠져가지고 네 이야기 끝 이 약일을 드려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곡을 드려 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노래 불러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도 찍어주시고 계시고 찍고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오후라는 곡 들려 드리고 저는 내려오려고 해요 저는 딱 이 시간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햇빛이 따사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대를 그리면서 썼던 곡이고요 조금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 오후 들려 드리고 저 싱거송 와이파이 이 불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goods 짐 이런 gr 뭐 よ 고유의 하루가 지나가는 멈춘 듯한 하늘을 바람이 부른 통가에 앉아 멍하길 바라보고 있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저기에는 저물어갔고 지쳐있는 채로 다시 또 헤내었지 오늘 하루도 무사했네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는 슬슬해지는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멍하길 바라보고 있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저기에는 저물어가고 지쳐있는 채로 다시 또 헤내었지 오늘 하루도 부자했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저물어 지쳐있는 감사합니다